안녕하세요 월간플랫슨 1,2,1 리프터 연초유라입니다. 오늘은 시팅코리아, 사이포옵스, 다스, 플랫폼 매장을 리프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팅코리아 레이지에서 설명해주실 수 있는 네, 저희 시팅코리아 레이지는 그냥 국내는 현재 시뮬레이터의 공사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탄을 실제 수행인 전에 어떤 기초 수련을 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여성품의 총기와 웨이비의 유통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초 사격으로서, 플랫폼, 플랫폼, 다이나리슨, 아니면 어떤 일련의 전시료리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맡았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총기를 처음 해볼까요? 총기는 기본적으로 핸드폰과 레이빙을 기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우리의 단계는 오늘 아내를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개만에서 홀링이라든지 VFC에서 나오는 블럭이 그러면 골칭에 와서 사이 감각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라이프가 필요 없는 그의 교육은 골치 사이 생기고 저희가 다시 연정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최고의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주식에서 다 쓰고 같이 30배속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체험하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딱히. 네, 제가 홀리스토어가 있어서 혹시 블로그로 뭐 할 수 있을까요? 네, 블로그로. 네, 블로그. 네, 블로그. VFC 것도 있고요. 네. 더블. 더블. 네. 좀 더 간장반장 찍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좀 더 간장 될 Sagittariu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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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and run. 네. 플로그. Slay from那사히 this army. 네. sign already atina Sense스터 southland signal.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체험하실 수는 글랑이고요, 먼저 순서는 그립, 그립 잡 넘버, 그 다음에 스탠드 포지션, 그 다음에 존순선 정보,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릴거에요. 체험을 하신 거고요. 체험을 하신 거고요.